이거 얼만데? 이거 하나에 5천원? 맨으로 먹어도 뭐 쓰겄구만 이건 도라지고? 이건 도둑이고 하나에 5천원 5천원 따로 하나 줘요 그거는 내가 그걸 못 끓였는데 뭐요? 그거는? 그걸 못 끓여 저 냉이를 하고 싶은데 냉이 국 끓이면 맛있지? 근데 내가 국을 못 끓인다고 나 된장 국도 끓이면 돼 된장 국도 그냥 5만원짜리 바꿔주실래요? 아니면 5천원짜리 5천원짜리 5천원짜리? 네 5천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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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찍어다 아니 오늘 얼마나 팔았을까? 팔기는 물파로 팍기만으로 바람보려고 파야만 추운데 딱 끓이라면 손 시러울텐데 손 시럽다 그러잖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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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냉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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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국을 못 끓인다니까 네 사주 말아요 아니